어서오세요. 기카페입니다. 무슨 기를 받아가는 그런 카페 같아. 뭐야? 기 수련원 이런 거. 기를 아십니까? 오늘 의미 있는 날이죠. 저희의 마지막 촬영입니다. 저와 같이 육아하는 아빠들이 로이가 커가면서 자기 아이와 같이 커가는 느낌? 그런 게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사랑에 고답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, 아빠 보고 서서. 이제 시작합니다. 겨울에 태어나. 사랑하는 아빠로. 좋아하나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